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글래스 2023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규모로 막을 올립니다. 현지시간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나흘간 열리는 이 행사에는 11만 제곱미터 규모의 전시장에 200여 개국에서 온 2천 개 이상의 업체와 기관이 참가합니다. 국내 기업 삼성전자는 스마트 팩토리 등 생산 효율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을 전시합니다. 또 SK텔레콤은 인공지능이라는 혁신의 파도가 몰고 올 변화를 주제로 AI, 도심항공교통, 6G 등 차세대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합니다.